자,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와판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겨줘야 됩니다 우리 스틸이 먼저 랩업한게 맞아 그렇지 일단 레벨 2만 잡으면 되거든 그렇지 조르니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방송에 오신것을 빼리베이 감사합니다 아아 아 못잡았다 빠져x3 내가 뭐한거야x3 와 위험했다 와 죽을뻔했네 아니 이것도 먹으러 온다 아 먹혔나 아 못먹었어 빠져 아 이거 우리가 손인데 된 손인데 후토티님 들게요 네 레벨적으로 틈이 엄청받다 아래쪽 화이팅! 아래쪽 화이팅! 제발 아래쪽 화이팅! 유츠 들어갔어 좋아 좋아 그대로 잡혀줘 잡혀줘 오오 오 keys 잡았다 오오 어 잡았다 됐다 와아 위험했다 위험해 위험해 빠져야돼 빠져야돼 와 제가 레벨 5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진짜 왜 밀었어요 내가 먹었고 와 위험했다 아아 깜짝이야 합니다 아 먹자 자 밑으로 내려가줘 이렇게 좋은데 아 이런 됐어 뮤츠가 먹어주면 됐어 나도 내려가야겠다 아래쪽에 아 됐고 오 제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스텝스도 잡았고 잡았고 됐어 좋아 바로 위로 가죠 오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 어떻게 뺏겨 어떻게 뺏겼지 잡았고 좋아 좋아 이제 레벨업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오케이 지금이야 와 한 대 한 대가 안 때려져 그렇지 아 난 죽었다 야 야 딱 한 대였는데 그렇지 야 잘한다 뮤츠 궁이형 일부러 아끼신건가 alright 리버ξ 한 방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우 저걸 못잡네 아래쪽은 두명이면 충분하겠지? 아니 잠깐만 레벨 10쯤도 돼야지 아우 잠깐만 여기 막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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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와 죽는줄 알았네 야 아래쪽 먹혔구나 야 아래쪽 먹혔구나 어디있어 임마 이게 바로 타이밍이라는거야 임마 알았죠? 와 막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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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렇지 와 와우 와우 브라보 브라보 굿 공을 아껴야겠네 아이고 공을 아껴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레벨업이 굉장히 안되고 있잖아 아 아 와 얘네 다 먹었네 아 위로 가야겠다 얘네 위로 온다 자 엄맛 엄맛 자아 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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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지금 휴무 있을거야 멀리 가지 말자 잠시만요 자 하필 왜 이때 아 진짜 아 왜 하필 이때 아 못 이기겠지 오 이거를?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? 가자 가자 잠깐만 야 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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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못먹어 임마 넌 못먹거든 야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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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달려 달려 마지막 30개까지 다 짝끼리에 먹어주는거야 와 와 잠깐 나갔 잠깐 자리 비밀짝이 죽을 뻔했네 이야 어느 추 은 야 뮤츠 잘한다 뮤츠 잘한다 윤클 저희들